안녕하세요 꾼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엄청난 제가 랜턴을 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엘프에서 펀딩 공동구매를 시작하게 된 그 제품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바로 엘프 다이브 프로 2000GT 레이저라는 모델입니다 지금 현재 엘프에서 공동구매로 원래 출시 가격의 40% 정도 할인된 가격의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엘프 펀딩 같은 경우는 미리 선구매를 하시고 제품 같은 경우는 약 한 달 정도 뒤에 받는 펀딩 공동구매가 진행 중이고요 저는 이 제품을 테스트 제품으로 먼저 받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한번 좀 사용해보라고 엘프 측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아 정말 끝내줍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초집중광형이에요 빛이 정말 중심광으로만 엄청나게 뻗어가는 녀석인데 그래서 정말 멀리까지 빛이 가는 그런 제품이에요 자 한번 켜볼게요 자 이렇게 가운데에 빛이 완전히 모여 있죠 자 예전에 이렇게 초집중광형 모델인 엘프 프로 3500 리더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저도 이 제품을 구매를 했었는데 자 이 제품도 방금 전에 2000GT 레이저 모델 같이 초집중광형이에요 근데 이 제품에 다만 아쉬웠던 부분이 사이즈가 좀 크고 무게가 좀 무거웠어요 지금 현재 저는 스킨형 물속에서 사용하는 용으로 이렇게 좀 개조를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배터리 팩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버전으로 지금 튜닝을 좀 해놨는데 이 제품도 인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에 비해서 사이즈가 정말 소형화되고 그 성능은 거의 그대로 이어받은 녀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오늘 영상에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 엘프 카페 회원 가입해주시고 자작권 TV를 구독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제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엘프 3500 리더라는 제품을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헤루지를 하시는 분이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스킨형으로 개조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 구매를 못하셨던 분이 좀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 제품 나눔 방식 같은 경우는 엘프 카페에 제가 이벤트 글을 하나 올릴 겁니다 그러면 그 엘프 카페에 덧글로 신청을 해주시고 본 영상 지금 영상 덧글에 똑같은 아이디로 똑같은 문구로 두 군데에 다 똑같이 신청이라는 문구와 함께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엘프 카페도 가입을 하시고 자작권 TV도 구독을 하시고 두 개의 조건이 맞춰졌을 때 그 중에 한 분을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보내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이 영상에 덧글로 신청을 해주시고 방법은 좀 어렵더라도 엘프에서 협찬을 해준 제품이고 또 이 제품도 엘프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엘프와 연관 지어서 저는 나눔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점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에게 엘프 카페가 맞지 않더라도 이벤트 기간 동안만이라도 가입을 해주시고 본인에게 안 맞는다면 추후에 탈퇴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엘프 2000GT 레이저 모델을 한번 외관부터 살펴보고 야외에서 진짜 이 녀석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GT 레이저라는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고급스러운 강화 하드 케이스로 이렇게 배송이 되게 되고요 케이스를 열어보면 지금 풀세트의 구성입니다 본체, 충전기, 배터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허리에 차는 그런 주머니죠 충전기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5핀으로 해서 이렇게 21700 사이즈하고 18650 배터리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본체를 먼저 살펴보자면 길이 같은 경우는 예전 모델에 비해서 정말 짧아졌어요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정말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성이 좀 뛰어나게 그렇게 구성을 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사이즈가 크고 좀 무거웠는데 우리가 손으로 지었을 때 그냥 좀 편안한 사이즈 헤드는 좀 그래도 일반 랜턴에 비해서 헤드가 좀 큽니다 초집중광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사경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아마 이게 최소한의 사이즈로 나온 것 같아요 헤드는 약간 큰 편이고 길이 같은 경우는 일반 랜턴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뒤쪽을 여시면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배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700에 5000mAh 용량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5000mAh이기 때문에 사용시간이 정말 길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에 넣는 부분에 보시면 오링이 두 개가 있죠 자 이 오링 같은 경우는 방수 오링입니다 자 이 랜턴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수심 150m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방수가 되는 제품이라서 물속에서 해루질, 스킨, 또 다이빙 등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지상구동 목적보다는 물속에서 사용하는 중심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사용할 때 이 제품에 뭐 좀 흙이 묻었거나 또는 비가 오거나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흙이 묻었다면 그냥 물속에 넣어놓고 그냥 닦아버리면 돼요 완전히 방수가 돼서 전혀 물은 1%도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스위치를 살펴보면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전원이 켜지는데 이쪽에 보시면 인디게이터로 해서 이 색상으로 배터리의 잔량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서 혹시라도 사용을 할 때는 이 배터리의 잔량을 보고 이 랜턴이 꺼지기 전에 다시 물 밖으로 나오거나 다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터리 잔량을 색상으로 알려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 스위치가 너무 빡빡해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완전 방수 제품이라서 이 스위치는 조금 빡빡하실 수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동 같은 경우는 한번 클릭을 하면 각 모드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초집중광형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게 되는데 밝기는 총 3단계로 조절이 돼요 강, 중, 약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은 스트로브 모드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할 때마다 총 4가지의 모드로 작동이 되고요 저는 정말로 신기한 게 이 안쪽에 보시면 LED가 정말 작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일반 랜턴에 들어가는 LED 사이즈보다 한 4분의 1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요 정말 작은 사이즈인데 와 이 작은 LED로 이렇게 밝은 빛을 낼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빛을 안 보여드려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일단은 야외에 가서 보여드리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외관은 충분히 살펴봤으니까 이 제품의 진짜 성능을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곳에 가서 이 녀석의 진짜 밝기를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가장 먼저 저희 집 베란다에서 앞쪽에 있는 산을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리 같은 경우는 약 100m 이상 되는데 빛이 얼마나 멀리까지 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정말 직진선 끝내주죠 자 이렇게 모아놓는 사물을 비췄을 때 그 부분을 정확히 비춥니다 와 직진선 하나 진짜 끝내주네요 자 먼 거리에 있어도 아 저 사물이 어떤 거구나 하고 다 판별이 될 정도로 이렇게 먼 거리까지 비춰줍니다 자 하늘로 쏘면 거의 레이저급이에요 이름에 딱 걸맞는 레이저 광선검이 나가는 그런 랜턴이네요 산 정상도 이렇게 보이고요 뭔가를 이렇게 정찰할 때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해루질 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 속에서도 물 투과율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저희 집은 7층인데 이 아래쪽에 있는 물가를 한번 비춰볼게요 개울가를 한번 비춰보면 자 이렇게 아파트 위쪽에서 아래쪽을 비추더라도 정말 정말 물고기까지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밝기를 보여주네요 자 이제 저 멀리 약 300m 이상을 한번 비춰볼게요 사람 없는 거 보고 자 이렇게 저기 멀리 옆 아파트 놀이터까지도 충분히 밝혀주고요 놀이터를 비췄을 때 환하게 오히려 그 뒤쪽 300m 이상도 이렇게 비춰주네요 나뭇까지 자 또다시 이렇게 깜깜한 물가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물가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주 깜깜한 곳에서는 이렇게 딱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비춰주는 중심강이 아주 강한 2000GT 레이저 모델입니다 자 반대로 3200루멘급의 주변강이 밝은 랜턴을 한번 켜볼게요 자 주변강 랜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이고요 자 물론 저 반대편까지 환하게 비춰주긴 합니다 3200루멘급이어서 좀 밝은 랜턴이기도 해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주변강과 직진성 확실한 직진성을 가지고 있는 2000GT 레이저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물가에 와서 헤루즈를 할 때 특히나 이 랜턴은 제 기능을 발휘할 것 같아요 집중강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상이 맞는지 좀 확인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먼 거리까지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상을 좀 찾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 방수가 되다 보니까 물속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사이즈도 소형화되가지고 정말 편리하게 사용될 것 같아요 원하는 대상을 딱 집어서 비출 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야간에도 이렇게 순찰을 한다거나 먼 곳을 비춰야 될 때 이렇게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물속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이렇게 지상에서도 사용 가능하니까 정말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속에 담궈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물속 스킨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방수가 돼서 물속에 넣고도 사용이 가능하구요 지금 빛이 보이는 것처럼 정말 멀리까지 갑니다 중심강이 좋다 보니까 물속에서도 빛이 쭉 뻗어 가는 느낌이에요 아우 손실아 이 프로 2000GT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강력한 직진성 정말 빛이 몰려갑니다 그래서 직진성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 제품은 정말 직진성만 몰두한 녀석이에요 주변강이 밝은 랜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빛을 밝혀주니까 이런 랜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랜턴 선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지 이렇게 주변강이 좋은 랜턴 같은 경우는 캠핑이나 일상생활에서 좀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이렇게 직진성이 강한 제품 같은 경우는 해루질이나 스킨 또는 정찰용 이런 용도로 사용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이 직진성이 강한 제품은 솔직히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랜턴 수집에 욕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하나쯤은 갖고 싶을 만한 그런 랜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엘프 다이브 프로 2000GT 레이저라는 모델을 사용을 해봤구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정말 그냥 집중강 하나가 끝내준다 이런 결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랜턴을 원하신다면 이 랜턴을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아 참 그리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펀딩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펀딩 공동구매 같은 경우는 실제로 40% 정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구요 약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뒤에 물건을 받으시고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신다면 그때 중고로 파셔도 펀딩 가격에 그대로 파실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거래가 많이 돼요 그래서 펀딩 공동구매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확실히 좀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이 랜턴이 마음에 드신다면 엘프 펀딩 공동구매에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물건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